한글로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이키는 ITF 월드 테니스토어 내에서 이벤트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고유 식별자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그냥 지렸거든요. 여기 또 물어볼게요. 나노에서 슈퍼바이저는 누구였는지? 토너먼트의 슈퍼바이저는 재민유입니다. 이 정보는 토너먼트의 주요 이벤트와 관련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쳤죠, 여러분? 미쳤죠? 만약 인간의 기억력이 완벽했다면 내가 보고, 듣고,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다면 심지어는 그 기억을 ChatGPT와 연동을 해가지고 요약을 한다든지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생산성 앱 하나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 혹시 믿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그러한 앱이 입이 나와가지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아주 그냥 난리 브루스가 벌어진 지 오래예요. 제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앱을 설치를 하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떠가지고 계속해서 화면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 뉴스를 본다. 혹은 IT 과학 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뉴스를 읽는다. 어떤 작업을 해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메모장에다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이렇게 이메일을 적는다든지 노트를 적는다든지 이거를 전부 다 얘가 녹화를 뜨고 있습니다, 화면을.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 아니면 사진 속에 있는 어떤 이런 글자 같은 것들도 전부 다 OCR로 얘가 인식을 해가지고 데이터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단축키 커맨드하고 시프트를 누른 채로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트랙패드로 쓸어내리면은 이게 이렇게 백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리와인드. 그래서 그전에 화면에서 보였던 이것들을 전부 다 얘가 녹화를 해놨다. 이렇게 해서 돌려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서치라고 써 있는 데다가 예를 들어 아까 스포츠라는 단어를 봤던 것 같아, 어디서. 그럼 여기다가 스포츠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아까 봤었던 화면에서 스포츠라고 있었던 것이 이렇게 뜨죠. 이걸 눌러보면은 아까 너 이 페이지에서 여기에 스포츠라고 써 있었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심지어는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한다. 그럼 이렇게 확대까지 해줘요. 확대해줘가지고 여기 있는 글자들 전부 다 드래그한 드랩으로 이렇게 복사하기 붙여넣기가 가능해요. 이것뿐만이냐. 아니죠.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스포츠라고 검색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스포츠라고 검색을 했을 때 아까 너가 봤던 웹페이지에 이런 스포츠라는 단어가 포함된 페이지가 있었는데 그때 아까처럼 이렇게 그냥 화면만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URL까지 얘가 인식을 해가지고 오픈인 크롬 이거를 누르면은 그 URL로 들어가가지고 새롭게 지금 접속을 해서 그 페이지를 볼 수가 있다. 이게 지금 단순히 네이버 뉴스 페이지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내가 구글 닥스에서 작업을 했었다. 아니면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라이브 엑셀을 켜놓고 작업을 했었다. 그럼 그 URL 바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다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보는 것들만 저장을 하느냐?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줌 미팅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상대방하고 화상통화하면서 말하고 듣는 거 얘가 전부 다 녹음을 해놨다가 그걸 받아쓰기를 해가지고 다시 또 텍스트로 데이터화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줌 미팅한 내용도 아까처럼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돌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온라인 미팅은 미팅이 끝나면은 얘가 알아서 요약까지 해가지고 메일로 바로 보낼 수 있게끔 데이터를 띄워줍니다. 참고로 이렇게 리와인드 앱에서 세팅을 들어가보면은 오디오를 음성인식을 어떤 언어를 할지도 여기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오토매틱으로 어떤 언어인지도 지가 판단해가지고 고를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이거는 좀 부정확하고 조금 더 에너지 소비가 많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한국말로 이렇게 미팅할 때는 그냥 미리 한국어로 지정을 해놓고 혹은 뭐 일본어로 할 때는 여기다 Japanese로 놓고서 녹음을 하고 얘가 인식을 하도록 이렇게 좀 매뉴얼로 지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아까 전에 노트 쓰던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에서 검색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노트 앱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이라고 제가 작성하던 부분도 이렇게 찾아주지요. 그래서 실수로 날라간 문서나 내가 뭐 작성 중이었던 이메일이나 아니면 코드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복원이 가능하고 아 내가 그때 그걸 어디서 봤더라 라고 했을 때 굳이 어디서 봤는지 기억을 하지 않아도 그냥 검색만 해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화면 저장이나 텍스트 인식, 음성인식 이런 데이터들도 전부 다 이 로컬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에도 굉장히 신경을 쓴 모습이고요. 그뿐만이야 이제부터 정말로 소름 돋는 기능 제가 소개 들어갑니다. 여러분 챗GPT는 요즘에 다들 아시죠? 근데 챗GPT는 정말로 정말로 똑똑한데 얘가 나에 대해서 아는 거는 정말로 1도 없어요. 근데 리와인드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한 거를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데이터랑 챗GPT랑 그냥 연동을 해보러! 그러면 정말로 소름 끼치도록 개인화된 정보를 알려줍니다. 제가 평소에 뭐 일은 잘 안하지만 얼마 전에 테니스 대회 가가지고 일할 때 사용했던 예시를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테니스 대회 하나가 끝나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써가지고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써야 되지만 그중에서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Ask Rewind라고 하는데 제가 짧은 영어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나나오 W40이라는 대회였는데 거기에 토너먼트 키가 뭐였는지 이거를 맨날 찾아가지고 검색을 해야 돼. 여러분 이거 토너먼트 키가 뭔지 아는 사람도 전세계적으로 몇 명 되지도 않을 거고 근데 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보세요. 토너먼트 키 for the 나나오 W40 이벤트는 위에 보시면은 JPN-21A-2023이다. 라고 나오죠. 심지어는 이게 지금 9월 25일 주에 있었던 대회이고 토너먼트 키 라는 것은 무엇인지도 여기서 설명이 나와요. 이거를 여러분 신기하게도 잘 보세요. 나나오 W40 토너먼트 키는 뭐예요? 한글로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이 키는 ITF 원래 테니스 투어 내에서 이벤트를 추적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고유식별자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그냥 지렸거든요. 여러분들은 지렸어요? 안 지렸어요? 얘는 이걸 어떻게 하냐? 내가 거기에서 테니스 대회 일주일 동안 일할 때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얘도 같이 계속 엿봤단 말이에요. 거기 문서 안에 이 대회는 토너먼트 키는 뭐였고 디렉터는 누구였고 이런 것들 문서에 써있단 말이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나나오 W40 토너먼트 디렉터는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 이거 여러분 정말 테니스인들도 알기 힘들거든요. 토너먼트 디렉터는 나오코 사토상 맞습니다. 거기 대회장으로 있었던 분이 나오코 사토상이 맞아요. 저는 그 동안 이제 조금 약간 겉멋이 들여가지고 맨날 영어로만 이렇게 물어보고 답을 받았는데 한글로 해도 그냥 완벽하게 대답을 해주네. 참고로 여기 소스라고 써있는 부분은 내가 어떠한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이 답변을 내놨는지까지도 이 밑에 다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이 대회 운영하는 앱이 윈도우 전용이기 때문에 이 패럴럴지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 뭐 패럴럴지를 아이콘이 있죠. 여기 또 물어볼게요. 나노에서 슈퍼바이저는 누구였는지? 토너먼트 슈퍼바이저는 재민유입니다. 이 정보는 토너먼트의 주요 이벤트와 관련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쳤죠 여러분? 미쳤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에 뭐 제가 이제 기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회 상금에 텍스를 몇 퍼센트를 떴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외국인의 텍스 디덕션이 몇 퍼센트를 깠느냐? 이런 거 진짜 웬만한 사람 아니면 모르거든요. 외국 선수는 20.42%를 상금에서 세금으로 제했고요. 일본 선수들 같은 경우는 10.21% 제한 게 맞습니다. 미쳤죠? 근데 내가 이거 업무상 이메일을 주고 받았으니까 얘가 이걸 알잖아요. 그럼 얘가 이것만 알겠어? 내 카톡은 얘가 안 받겠어? 보세요. 요즘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찬익 씨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푸르른소라 찬익 님이 누구야? 왜냐면 제가 저장을 이제 푸르른소라 찬익 님이라고 저장을 해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푸르른소라 TV의 운영자로 보입니다. 음악 콘텐츠를 많이 달라요? 아, 푸르른소라 오만 기념일은 음악 비디오를 얘가 그때 나랑 같이 봤던 거 같아, 뮤직비디오라고. 아, 그래가지고 얘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제이매른 유튜버가 집 소개 영상을 제작할 때 찬익 님의 채널을 추천하였습니다. 미쳤네. 미쳤죠? 또 해볼게요. 나나오, W 사고, 클럽 주소는 뭐야? 이거 왜냐면 주소 같은 거를 검색을 다 하면 나오는 정보인데 너무 번거롭거든요. 내가 하나하나 구글 검색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보세요. 이게 클럽 이름, 클럽 주소 같은 거. 이거 다 알고 있어. 미치지 않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러한 느낌의 생산성 앱이고 제가 앱을 너무 안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옵션이 뭐 있는지라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서치 리와인드. 이걸로 이제 키워드로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처럼 여기다 써가지고. 참고로 여기다 키워드를 하고서 내가 원하는 앱만 고를 수 있어. 예를 들어 카카오톡에서 검색된 것들만 보여줘. 이런 식으로 필터를 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팅 같은 경우 따로 이렇게 남기 때문에 미팅한 것들만 얘가 또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놓고요. 그리고 그 밑에 스타 모멘트라고 있죠. 이건 단축키도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좀 나중에 빠르게 찾고 싶어. 그러면 이제 별 표시를 여기다가 마크를 해놓으면 이것만 쉽게 빠르게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기능이고 그다음에 아스크 리와인드가 이게 방금 전에 제가 챗GPT랑 연동돼 있던 아무거나 질문할 수 있는 이게 또 놀라운 게 여러분 내 개인 데이터만 챗GPT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챗GPT 있잖아요. 그것도 최근에 다시 호환이 되도록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내 개인화된 챗GPT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챗GPT 4.0 둘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미쳤죠? 왜냐하면 그냥 챗GPT 4.0도 지금 쓰려면은 한 달에 20불씩 내면서 유료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물론 유료이긴 하지만은 이거 돈 하나만 내면은 그 기능, 이 기능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볼게요. 다른 기능으로는 데일리 리캡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뭘 많이 했는지 이렇게 기록으로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보시면은 제가 크롬을 3시간 가까이 했고 여기 노트 앱을 1시간 정도 했고 뭐 사파리나 파인드나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앱을 어느 정도 썼는지 뭐 대충 오늘 일을 열심히 했는지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그 밑에 가면 웹사이트를 뭐 뭐 봤는지 제가 무서우니까 많이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유튜브나 캘린더나 아마존 같은 거를 이 정도 시간씩 봤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정리를 해주는 그러한 기능도 있고 이 밑에 보시면은 스크린 캡처 이거를 계속 켜놓으면은 계속 얘가 녹화를 뜹니다. 다만 이거를 녹화를 뜨면서 여러분 배터리 소모, CPU 사용량 이런 게 없지는 않아요.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를 뭐 내가 밧데리가 얼마 없다. 혹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거는 녹화를 안 하고 싶어. 참고로 웹브라우저를 프라이버시 모드를 켜놓고서 작업을 할 때는 얘가 또 녹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스크린 캡처를 꺼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캡처. 이것도 오디오 캡처를 켜놓으면 이제 내가 말하는 거 얘가 전부 다 기억하고 나서 그거를 데이터로 저장을 해놓고 아니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것들 음성까지도 얘가 받아 적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평소에는 저는 이거는 켜놓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꺼놓고 그냥 화면만 녹화를 하고 있고 퀵 스타트나 헬프 센터 이런 건 이제 튜토리얼 뭐 피드백 보낸다거나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세팅에서는 내가 말하는 언어를 뭘로 얘가 인식을 하게 할 건지 고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네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내 어카운트를 뭐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스크린에 보시면은 어떠한 앱은 내가 녹화를 원하지 않는지 여기다 체크를 하면은 얘가 그 앱은 녹화를 하지 않아요. 참고로 여기 텍스트 리코네이션 이거 글자를 뭘로 알아볼 거냐 이거는 스탠다드로 하면은 아마 영문만 얘가 인식을 하는데 그러면 또 리소스를 아껴가지고 배터리를 아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엔 한국말이나 일본어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에디셔널 내기지 서포트로 설정을 해 놓았고 그 다음에 미팅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미팅이 있을 때마다 얘가 기록을 하게 할 건지 언제 미팅을 종료할 건지 그 다음에 요약한 거 자동으로 우리가 이메일로 보낼 수 있게끔 할 건지 캘린더 싱크 하면은요 캘린더에 뭔가 미팅 일정이 있으면 얘가 알아서 또 녹화를 또 시작을 한다거나 이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건 여기 스토리지 가보시면 여러분 지금 스페이스를 얘가 계속 지금 화면을 녹화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용량이 점점점 쌓일 거 아니야 그게 지금 제가 다섯 달 동안 쌓인 데이터가 37.2GB입니다 5개월 전에 제가 이거 클린 인스톨을 한번 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날아가가지고 지금 5개월치 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37.2GB를 얘가 가지고 있고 SSD 용량이 작은 분들은 아 나 이렇게 많이 쌓아 놓는 거 싫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옵션을 보시면은 나는 최근에 일주일 데이터만 저장을 할 건지 뭐 한 달, 세 달, 여섯 달, 1년 저는 그냥 아예 지우지 않고 그냥 영원히 계속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용량에 따라 가지고 나는 얼만큼만 그냥 보존을 할래 이 이상 된 거는 그냥 지워버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키보드 쇼컷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디오 캡처를 껐다 켰다 하는 단축키도 지정이 가능하고 아까 보셨죠 뭐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는 서치 리와인드나 아니면 뭐 채치pt로 연동할 수 있는 뭐 아스크 리와인드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단축키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좀 특이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커맨드랑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두 손가락으로 트랙파드를 쓸어 내리면은 뒤로 이렇게 리와인드 해가지고 이전에 봤었던 것들을 계속 볼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조금 신기한 단축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충돌나거나 했을 때 개발자한테 뭐 공유하는 거고 잘 만들지 않았어요? 저는 이 앱을 처음 봤을 때 지금처럼 기능이 많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단순했는데 그래도 컨셉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유료로 계속 돈을 내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단점이 없느냐? 단점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부터 좀 단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화면을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 용량을 계속 잡아먹습니다 그 용량이 점점점 계속 커지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CPU 사용량 배터리 사용량이 아무래도 조금 늘어납니다 제가 거의 뭐 1년 가까이 실사용한 느낌으로는 확실히 이걸 안 쓸 때보다 배터리 줄어드는 속도가 확실히 좀 빠르긴 빠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SSD 용량도 계속 뭔가 이게 점점점 잡아 드니까 약간의 찜찜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 이거는 나중에 절대로 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싶은 뭐 예를 들어 유튜브로 영상 본다 건지 이럴 때는 녹화 기능을 잠시 꺼놓고서 시청하고 나서 시청 끝나고 나면은 여기서 가끔 또 리마인드도 오거든요 그럼 아 다시 화면 녹화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기도 해요 나름대로 회사의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3,750배까지 데이터를 압축은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 달 내내 녹화를 했을 때 잡아먹는 용량이 14기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CPU 같은 경우에는 싱글코어의 20에서 40%의 리소스를 사용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전체 CPU의 능력으로 보면 한 1에서 5% 정도의 사용량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화면을 녹화를 해 가지고 내가 봤었던 거를 검색을 하고서 혹은 되돌려 감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는 전부 다 무료 기능인데 채취피트를 이용을 해 가지고 내가 뭐 질문을 한다든지 혹은 이거를 요약을 해 준다든지 이 부분은 유료이다 이 가격은 한 달에 29불이고 1년치를 한 방에 계산을 하면은 한 달에 19불 꼴인데 아주 저렴하지는 않죠 다만 뭐 무료 버전도 충분히 녹화는 하고 검색은 가능하니까 이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메리트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한글로 뭐 검색을 한다거나 챗GPT에다가 물어보는 거는 지원하는데 이 앱 자체에 어떤 인터페이스나 메뉴 같은 것들은 한글을 제공하지 않는다 뭐 사소한 단점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가 이 맥을 무슨 뭐 포맷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 맥을 샀다거나 할 때 여기에 있는 기존의 데이터를 옮기는 것이 가능은 한데 이 막 좀 폴더를 복잡하게 찾아 들어가야 된다든지 조금은 공부가 필요해 그래서 뭐 내부에서 내보내기 기능이 뭐 간단하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데이터를 이전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번거로울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점은 이게 이렇게 이론상으로는 정말 너무너무 잘 만들고 완벽한 앱인데 제가 이거 포맷하면서 데이터 날아간 것까지 합치면 정말로 꽤 오랜 시간을 써왔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게 마음의 평화는 굉장히 가지고는 오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막 매일매일 내가 뭘 검색을 해서 다시 뒤져보고 이렇게까지는 자주 쓰진 않아요 그리고 얘는 맥북 화면만을 계속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내가 그거 어디에서 봤더라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스마트폰에서 카톡으로 누구랑 대화를 한 주제야 근데 맥북으로는 그 사람과 카톡 내역을 열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얘는 검색이 걸리지가 않잖아요 그런 적이 몇 번 있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안 날 때 아 무조건 리와인드해서 검색을 해야지 이렇게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조금 그리고 아까 저도 좀 녹화하면서 조금 버벅이긴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조금 버그가 많고 그래가지고 특히 싸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할 때는 굉장히 좀 버벅버벅 된다든지 프레임 리트가 떨어진다든지 요런 좀 자잘한 버그? 요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꽤 느껴진다 참고로 이게 아이폰용 앱도 이미 출시가 되었는데 이제 사파리 익스텐션을 깔면은 사파리로 보고 있는 화면들은 얘가 전부 다 기억을 해놨다가 똑같이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 리와인드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파리 아닌 곳에서는 내가 이거를 스크린샷을 찍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 사진들을 전부 다 소집을 했다가 그 스크린샷에서 보이는 자료들은 전부 다 검색이나 또 요약이 가능해요 다만 아이폰 버전하고 이 맥북 버전하고 같이 연동은 안 됩니다 이게 길이에요 오늘 이렇게 정말로 신박한 아이디어의 생산성 앱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는데요 이 회사가 투자도 굉장히 많이 받고 지금 업데이트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 이번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돼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앱이고요 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버그나 요런 부분들은 또 계속 개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는 앱입니다 길이야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